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 만나실 적이 없습니다. 대표님 지금 조국 대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을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떠실 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협치의 이지를 위해서 야당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조국 대표께서 너무 조급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적어도 박정훈 대륙 문제에 대해서 저장적인 입장을 보이시거나 현재 꼬인 실타래를 풀어놓으시기 전까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 만나실 적이 없습니다. 네. 기업 신장 오늘 모두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대표인 저는 정원당 비대로 총선 이후에 제가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당의 세를 불리고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역할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총선 도전 그리고 이 소기의 성과를 일으키기까지 도움을 주신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으로 볼 게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전당대회에 역시도 개혁신당이 다른 당과는 다른 당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당원 단결을 보면 여성과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 선정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해서 아주 색다른 전당대회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기록 납선했지만 우리 개혁신당에 후보로 띄워주신 훌륭한 인재분들과 함께 또 다음 단계의 정치를 기획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기대를 가지고 지켜와 주시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 발언을 비판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총선 일주일 지난 뒤에도 전혀 반성의 메시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도 지난 강섭 보궐선거의 참패 이후에 전혀 전향적인 자세가 보여주지 않았다고처럼 이번 총선의 패배 이후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면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범약본에서 대통령께서 변하시지 않는다면 이라는 전체 조건을 달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가까운 시간이 지난데도 아직까지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입장 변화 아니면 국정운영 기조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 안 하시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부 호사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인사들이 사표를 냈지만 후임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서 다시 회전문 인사로 재기용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개혁신당은 굉장히 강한 어도로 비판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취임하신 이유로 굉장히 인사를 좁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회전문 인사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본인과 관계된 인사만 쓰신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신다면 그거는 굉장히 암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사를 콩넓게 쓰시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지난 세월의 의논관계를 가리지 않고 인사를 쓰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조국 대표까지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을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떠시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대표님이 그런 얘기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조국 대표께서 하시는 주장 자체는 저는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또 법약권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협치의 이미지를 위해서 야당대표들을 만나겠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국 대표께서 너무 조급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적어도 박정훈 대륙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시거나 현재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시기 전까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 만나실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조국 대표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하시더라도 그리고 또 저에게도 혹시나 그런 어떤 기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는 단순히 만남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협치 이미지를 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로잡았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명시적인 변화가 보일 때 저는 그런 여야 간에 또는 용산과 우리 국회와의 협력이 강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대행체제로 가겠지만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언급했던 박정훈 대륙 최상병선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저장적인 용산의 자세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다가오는 최상병 특검 표결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표결이 있어서 완전히 다른 저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